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황교안입니다. 북한 김정은이 낭떠러지 앞에 서 있습니다. 북한은 어제 북한 헌법에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정했다고 공개했습니다. 누구 맘대로 두 국가란 말입니까? 우리나라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.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. 북한 역시 그동안의 헌법에는 민족대단결, 조국통일 이런 표현이 들어 있었는데 이번에 김정은이 50년 만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혼을 내팽개치면서까지 헌법을 뜯어 고쳐가면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이는 그만큼 북한 내부의 민심이 요동치고 있고 또 이로부터 자신들의 체제를 지켜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. 그러나 아무리 북한 김정은 독재 세력이 차단을 하려고 해도 장마당 세대인 북한 젊은이들이 케이팝 또 케이 드라마의 영향으로 인해서 사상이 느슨해지면서 김정은 독재 체제의 환멸을 느끼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. 조이면 조일수록 결국 폭발하고 많은 것이 세상 이치 아니겠습니까?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통일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. 저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. 준비된 통일은 대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준비하지 못한 통일, 준비하지 못한 채 맞게 되는 통일은 혼돈일 것입니다. 그러니 철저히 준비해서 평화, 통일을 이루어냅시다.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. 함께하십시다.